엔라인 아 이거 차 좋은 차야 이거 수동 서킷스토리 아 진짜 어 어 진짜 어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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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라이선스 따고 올게요 이 병아리는 아랫죠? 해병아리 어 해병아리 얼굴 공개를 꺼려 하시는 것 같아서 해병아리 영천 관종 영천이 엔라인 다음에 유무하고 영천이 엔라인 혹시 영천에서 이 차 보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알아서 기우시면 돼요 아 아 오늘 그 라이선스 갱신 하시고 오신 어 국희태 선수 아 간지나게 달리고 오셨나봐 내가 간지나게 여유롭게 내가 확 누르면 아 아니 들을 것도 몰라 아 나 병신인가 봐 아 마치 왔어 역시 오 야 근데 멋있다 게이레이트 저거 간제도 풍고 응 아 수고했어 야 역시 역시 우리 1닷봉 1닷봉 와 몇 초 나왔어 몇 초 몇 초 데이트라고 봐봐 3분 7초 3분 7초 왜 왜 안 찍혔어 왜 안 찍혔어 안 찍혔어 이거 뭐 했어 지금 아니 그 세 바퀴만 돌고 들어온데 뭐야 차가 많아서 다 못 찍혔어 그쵸 아 차가 많아갖고 대빈 형의 차랑 그런거에요 어 그 세 바퀴만 뛰고 들어오기로 했어 그때 그때 김피디 그때 그때 처럼 차가 너무 많아서 아니 10만 됐는데 어 원래 시간 좋잖아 안 뜨네 차가 너무 많아서 그러면 에이 에이 아 추운 때까지 닿는 물은 닿고 아 3분 7초 야 3분 7초 아니 야 보자 3분 7초 아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잖아 이것이 바로 햇병아리의 기록입니다 햇병아리 아 왜 방송을 즐길 줄 알아 우리 상인 이제 초밥하자 이것이 바로 햇병아리 햇병아리의 그 뭐라 그래야 돼 이거 햇병아리의 기록이 3분 7초에요 여러분 3분 7초 대단한 기록이다 하하하하 다들 막 1분 때 끊으려고 그러는데 아 근데 어쩔 수 없는게 차가 너무 많았고 아 근데 세 바퀴만 놀고 나온대요 저 이게 라이센스로 해가지고 햇병아리 라이센스 어 햇병아리 라이센스 지금 잉크가 안 말라서 손은 지금 못돼요 이렇게 아 근데 화질이 안 좋아 조금 떨어져야 돼 어 지금 잉크가 안 말랐어요 잉크가 안 말랐어 아 새로나온 방금 나왔어 따끈따끈해 따끈따끈해 뜨거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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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다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뜨거워 아 다 돈이에요 어 10만원짜리 아 찍지마 개인정부야 이거 찍지마 아니 개인정부 유출시킬거야 응 유출시켜 개구자 야 우리 주행권 너무 많은데 16장? 시진권? 야 이거 실컷 하겠네 응 좋아 이런게 행복이지 여러분들 이거 한장이 이거 35,000원이에요 이거 근데 35,000원만 나가는게 아니고 여기까지 오는 경비 타이어 다 계산해서 오세요 혹시라도 멘붕 와요 멘붕 돈 많이 들어 톨비 톨비 밥값 타이어 고급류 고급류나지 또 문진오일 고급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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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면은 그냥 어 고급류 현실적 가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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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월달에 애 낳는다고 아 3월달에 애 낳는다고 아 이제 이제 레이서의 길은 끝이야 이제 여기 안오고 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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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즈카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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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키즈카페 미래의 아들아 이삼촌 열심히 놀아주세요 아 놔줄게 이삼촌이 곰탱이같이 생겨나봐 곰탱이같이 생겨나봐 곰탱이 많이 놀아줘 키즈카페